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마련되었고 10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평 연안 부두선 등 앞으로 주목해야 할 도시철도가 반영이 되었는데요. 인천의 어느 어느 지역에 도시철도가 생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이 인천시의 철도 관련 계획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천의 대표적인 철도라고 하면 1호선이 있고 수인분당선 7호선 그리고 인천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GTX 비노선과 인천발 KTX가 생길 예정인데요. 이 중에 인천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을 제외한 그 나머지들은 주로 인천에서 서울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이에요. 인천 내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데 이용할 만한 노선은 아닙니다. 버스가 더 빠르죠. 그래서 인천 내 도심지역들을 연결해주는 도시철도 노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어떤 노선이 생길 것인지는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해두면 정류장을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심층 검토를 우선해야 됩니다. 이 우선 검토된 노선으로는 총 8개 노선이 있는데요.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를 반영합니다. 이번에는 타당성 재검토를 하는 거죠. 앞으로 생길 굵직한 광역철도인 GTX 비노선과 그리고 인천발 KTX와의 연계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중구나 동구 등을 돌아보면 낙후된 것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죠. 2018년에 그러니까 기존에 승인받았던 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7호선 청라연장이나 인천 2호선 검단연장 그리고 송도트램, 영종트램 이런 것처럼 주로 신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도시만 방치가 되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이 뻔하니까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여러 노선을 이번에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4개의 도심과 그리고 3개의 부도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심과 도심 간 그리고 도심과 부도심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연계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생길 GTX 비노선과 KTX까지의 접근성도 강화하고요. 만약에 이 계획대로 실제 개통이 된다면요. 서창제구에서 인천시청까지는 28분이 줄어들고 또 연안부도에서 인천발 KTX역까지는 18분이 줄어드는 등 이동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수립한 계획의 대상 노선은 6개였고 후보 노선은 5개였어요. 이 중에 7호선 청라연장선은 이미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9개의 노선에 더해서 신규로 5개 노선을 추가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부평의 연안부두선의 사업성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할 노선들의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 트램이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경량전철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경량전철은 2량에서 6량으로 이루어지는데 탈 수 있는 정원이 중량전철에 비해서 적은 만큼 공사비도 저렴하고 관리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돈이 덜 든다는 것은 경제성에 더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경량전철과 노면전차 즉 트램 위주로 이번 도시철도망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바로 해외에 나가면 볼 수 있는 트램인데요. 땅 위로 다니는 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까지 계속 운행이 되다가 차량이 많아지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없어졌어요. 이후에 현재까지 실제 우리나라에서 트램은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다니고 있는 트램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램은 지하철에 비하면 설치 비용이 6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운영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도시에서 이 트램을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많이 했어요.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인천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나 버스와 함께 지상으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도로폭이 넓지 않은 구도심들을 지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비용 편익비인 BC래시오 값을 보는데 돈을 1원 넣었을 때 1 이상의 편익이 나온다면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거겠죠. 보통 이 값이 1보다 같거나 높으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철도의 요건상 공익적 성격을 좀 띄고 있고 많은 설치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값이 1 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0.7 이상인 경우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천 타당성 검토에서는 0.6 이상 되는 노선들도 포함해서 검토했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AHP 값을 포함해서 도시철도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요. 자 1순위 송도 트렌부터 12순위까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도지사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 바로 이 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 노선이 되는 것은 총 8개가 있고요. 그리고 후보 노선에 오른 것은 4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심과 도심,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해주고 장래에 생길 GTX-B 노선과 인천발 KTX와의 연결에 중점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노선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인데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이고요.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완정사거리를 지나서 검단 신도시에서 인천 1호선과 만나게 됩니다. 현재 인천 1호선은 이 계양까지만 운행 중이고요. 그리고 2호선은 연장돼서 블루지구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강화로 연장되는 방안도 거론이 되었는데 경제성이 안 좋아서 현실성은 없어 보이고요. 대신 김포를 지나서 한강을 건너 KTX, 주협역에서 3호선, 그리고 일산에서 경의 중앙선까지 이 인천 2호선이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우선 추진되는 도시철도는 부평연안부두선입니다. 인천역부터 내양 그리고 남항에는 석탄부두설로가 있고요. 그리고 부평역부터 캠프마켓, 재산보급단까지는 군용철로가 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폐선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선로들을 활용해서 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부평역에는 인천 1호선과 경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GTX-B가 지나갈 예정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캠프마켓, 재산보급단, 그리고 인천 과자에서 인천 2호선과 만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도하구역을 지나 동인천에서 경인선과 다시 만나고, 그리고 인천역과 수인선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천 내양과 연안부두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리고 부평에서 수도군수지원단이 있는 일신동까지 이어지는 부평일신선도 계획을 했었는데, 경제성이 안 나와서 진행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평연안부두선의 차량기지는 중구의 석탄부두 부지예요. 새로 철도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 가까이 생기는 것은 반기는데, 차량기지에 가까운 것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큰 규모로 차량기지가 생기게 되면요, 앞뒤가 거의 단절되거든요. 항상 새 철도 노선이 생기면, 여러 철도선이 겹쳐져서 좋아질 곳과, 지상 차량기지가 생겨서 분위기가 애매해질 곳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송도 트램인데요. 송도 신도시를 팔자 형태로 곳곳을 돌아다니는 형상입니다. 신도시내 이동이 편리해지겠죠. 원래는 빨간선 1단계, 그리고 분홍색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1단계만 진행하는 것보다, 전구간을 개통하는 게 경제성이 더 좋아서, 전구간 개통을 최종 노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인천 1호선과 만나는 곳, 그리고 GTX 비노선과 만나는 곳이 승하차 인원이 많아지겠습니다. 트램은 지상에 노면을 새로 깔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폭이 더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간중간, 화단이 설치된 곳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구도심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기지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생길 예정인데요. 참고로 이 역은 현재 국제업무지구역까지 들어와 있는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될 예정에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인천 2호선 논현 연장입니다. 인천 2호선의 남측 연장을 위해서, 남동구청과 인천대공원역 사이의 본선 구간에서, 분기를 해서 서창 1, 2지구를 지나고, 인천 논현지구까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이 서창지구는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는데요. 개통시에 인천 논현의 수인선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인천 2호선의 차량기지가 운영차량기지로 들어가고요. 이에 따라서 논현 연장 구간은 지선 형태로 운행이 될 거예요. 현재 인천 2호선의 배차 간격이 평일 기준으로 10분 정도인데요. 지선인 경우에는 보통 2배까지 배차 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종트램 1단계입니다. 이 공항 신도시가 있는 운서동부터 하늘도시를 관통해서, 제3연육교가 생기는 곳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 같고요. 2단계로는 미단시티 쪽으로 한 바퀴 둘러서 운서동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1단계 먼저 경제성이 나와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차량기지는 제3연육교가 들어오는 공원용지에 생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한송도선인데요. 원도심인 주한역과 신도심인 송도신도시를 연결해주는 노선이에요. 인하대학교와 용연 하객지구를 지나서 인천발 KTX가 생기는 수인선 송도역, 그리고 송도국제도시까지 지나가게 되니까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되는 노선입니다. 원도심과 KTX, 신도심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량전철이 아닌 지상 트램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미추홀구에 원도심을 통과할 때 트램 노선을 도로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설치만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기지는 용연 하객지구의 서측에 생길 예정이고요. 일곱번째는 인천 1호선 송도 809 연장입니다. 골드나버나 인천항까지 연장하려고 했었는데요. 해당 지역은 아시다시피 매립해서 만든 지역이에요. 연약지반이라서 이 집안 보강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809까지만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기지는 현재 운영 중인 계양구의 규련 차량기지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물포 연안 부두선입니다. 장래에 폐선될 예정인 석탄 부두선을 이용해서 재물포역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가 돼요. 그런데 부평 연안 부두선과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무선순위를 뒤로 밀었다고 합니다.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올해 말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 말에 승인 고시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노선들은 개통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크고 작은 변경사항이 있을 거예요. 유럽에서 트램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차량 통행금지 구간이 많은 것도 한몫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진 않죠. 국내 사정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 발전방향을 이런 쪽으로 설정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영상을 잘 보시고 그리고 블로그에 올려드린 계획안 원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